송은재TV 시작합니다.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의 코인게이트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김남국이 민주당을 탈당하겠다고 했고 오후에 민주당에서 의원총회를 열어서 6시간 동안 난상토론을 벌였다고 하면서 결의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심각한 것이 이 결의문이 의원들이 30명 정도가 발언을 했는데 이 결의문이 의원들의 주장을 담아내지 않고 결의문이 어제 의원총회에서 이야기한 의원들이 주장한 것과 내용이 달랐다고 하는 겁니다. 수위가 달랐다고 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사실은 박광훈 원내대표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박광훈 원내대표가 이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담아서 결의문 형태로 만들어서 5가지 결의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발표를 했습니다. 제 창당의 각오로 쇄신하겠다고 하면서 이 윤리 부분을 아주 강화하고 또 이번 김남국의 탈당으로 당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 계속해서 김남국에 대해서 당에서 진상조사를 하겠다. 징계를 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을 발표했는데 이게 지금 어제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한 내용보다 수위가 훨씬 낮고 또 중요한 내용이 빠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박광훈 원내대표가 지금 비명기 의원들이 항의를 하니까 박광훈이가 사정을 좀 이해해달라. 이번에는 좀 그렇게 넘어가달라. 지금 그러니까 지도부에서 이걸 조율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의원들이 주장한 내용을 뺐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하게 이재명이 김남국을 비호하고 있다. 김남국의 탈당은 이재명의 기획이었고 이재명이 김남국을 분명하게 비호하고 있다라는 게 지금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비명기 의원들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가장 앞장선 게 박용진입니다. 박용진이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지금 어제 결의문을 발표를 했는데 개별 의원의 탈당으로 당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 이랬습니다. 김남국의 이름을 뺐습니다. 개별 의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명기 의원들을 중심으로 김남국의 문제인데 왜 김남국의 이름을 빼느냐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김남국을 제소해서 이 것만 빨리 처리를 하자. 제명을 시키자 국회에서. 지금 이제 김남국이 사실은 당의 자체 진상조사에서 제대로 된 자료를 전혀 내지 않았다. 중요한 자료는. 그러면서 김남국은 말은 협조하겠다 투명하게 공개하겠다 자료 전혀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탈당하고 난 뒤에 지금 말은 진상조사를 계속하겠다 징계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탈당한 김남국이가 탈당하기 전에도 자료를 내지 않았는데 탈당하고 난 김남국이 무슨 자료를 낼 거냐라는 겁니다. 그냥 말뿐인 거죠. 그래서 지금 방법은 국회 윤리위에 김남국을 회부시켜서 제명을 시키는 방법입니다. 민주당이 결정하면 제명할 수 있습니다. 지금 뭐 정의당도 제명시키자라고 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며칠 전부터 계속 김남국에 대해서 의원배지를 떼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직 제명은 3분의 2 찬성이 있으면 됩니다. 민주당이 쥐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이 찬성하면 제명시킬 수 있는 겁니다. 이 조항을 박용진 얘기는 이 결의안 이 부분이 가장 많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게 결의문 첫 번째 항으로 올라올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 이 내용이 모두 통째로 빠진 겁니다. 누가 뺐느냐. 박광원의 오늘 이야기는 양해해달라.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수의조절이 있었다. 수의조절이 아닙니다. 이건 아예 내용을 빼버린 겁니다. 이재명이 아니고서는 뺄 수가 없는 대목입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불거지자 지금 박용진, 이원욱 모두 나서서 김남국에 대해서 확실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김남국에 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는 것 그 다음 김남국은 오늘 김우준 방송에 어제 탈당을 한 뒤에 김우준 방송에 나와서 곧바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검찰에서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덮기 위해서 자신의 이런 코인 이 부분을 흘렸다. 여기에서 지금 국민 여론이 가장 나빠진 것이거든요. 코인 거래를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도 코인 거래를 하고 국회 윤리적인 차원입니다. 지금 범법이 분명히 있었다. 이 범법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고소고발이 잇따랐습니다. 고발이 잇따랐습니다. 이제 김남국에 대해서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를 할 것이다. 뇌물까지입니다. 지금 내부 정보를 받았느냐 또 입법 로비가 있었느냐 뇌물이냐 정치자금이냐 정확한 경로가 아닌 정치자금 모금이면 정치자금법 위반이고 대가를 줬다면 이제 뇌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고발이 잇따랐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수사가 더 활기를 띌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김남국이 김우준 방송에 나와서 오늘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이게 김남국이 그동안 사과를 한다고 한 것도 모두 쇼였고 지금 뭐 탈당을 한 것도 모두 쇼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국민 여론을 더 자극할 것이다. 자신의 잘못이 드러났는데도 헬로윈 참사 때도 코인 거래를 했고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를 하면서도 코인 거래를 했고 시도 때도 없이 코인 거래를 한 게 모두 드러나고 이게 지금 입법 로비가 아니냐 라는 것까지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도 검찰이 흘렸다라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 실정을 덮기 위해서 흘렸다라고 합니다. 김남국이 처음에 이 주장을 해서 오히려 여론에 더 큰 집중포화를 맞았습니다. 이 위선, 이 자신의 잘못을 전혀 유치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 하나도 없다 이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이 대목을 짚으면 김남국이 지금 탈당을 하고 검찰과 자기가 정면으로 한번 대결을 벌이겠다 이 자세입니다. 김남국의 생각은 윤리적으로는 자신이 정말 문제가 있다. 자신 돈을 김호준 방송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몇 천 원 거래를 한 것이다. 국회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코인 거래를 한 것은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면서도 몇 천 원짜리를 거래를 했다. 그래서 자기도 기억이 좀 잘 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김호준이 몇 천 원짜리 거래를 왜 했느냐 그렇게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김호준도 납득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지금 코인 중독이라는 건데 이런 이야기를 김호준하고 김남국이 하는 이렇게 틀어놓는 이유는 코인 중독이다. 뭐 김남국의 생각 계산은 이겁니다. 코인 중독이라고 비난해도 좋다.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비난해도 좋다. 뭐 욕이 뱉다고 들어오느냐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윤리적으로 문제 있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느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이 소리입니다 지금. 법적으로는 자신이 피해 나갈 수 있다 지금 이 이야기입니다. 검찰의 수사 그래서 더 검찰이 정말 야무지게 이 김남국의 자금 흐름 전체를 들여다봐야 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이 아닌지를 정확하게 밝혀내야 한다라는 게 지금 국민들의 목소리입니다. 이제 뭐 검찰이 아니고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국회 윤리위에 회부를 해서 김남국을 제명시킬 수가 있습니다. 민주당이 찬성하면. 그런데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어제 의원총회에서의 주장도 이 마지막 결의문에서는 빼버렸습니다. 이건 이재명의 지시가 아니고서는 뺄 수가 없는 대목이죠. 이재명이 지금 김남국의 탈당부터 기획을 했고 김남국을 비호하고 있다라는 게 선명하게 확인이 되는 순간입니다. 이 비명기 의원들이 이렇게 거세게 반발을 하니까 지금 이재명이 굉장히 불쾌하다. 자기는 뭐 김남국에 대해서 비호하는 이런 생각은 없다. 이렇게 지금 밝혔는데 이건 이재명이 아니면 박광훈 두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박광훈이 오늘 일일이 비명기 의원들에게 양해를 좀 해달라. 이번 결의문은 뭐 어떤 형태로든지 처음부터 이번에 그 의원총회를 공개하자라고 했는데도 박광훈이 공개할 수가 없다. 앞으로는 공개하도록 하겠다. 지금 비명기 의원들과 이재명 사이에서 박광훈 원내대표만 이게 지금 등이 터지는 이런 꼴입니다. 박광훈의 태도로 보면 이재명이 결정했다라고 하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재명이 김남국을 비호하고 있다. 김남국은 기획탈당으로 저렇게 나가서 이제 방송 김어준 방송에 나가서 검찰을 또 공격하고 있습니다. 윤리적으로는 내가 맞아 죽을 짓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법적으로는 문제없다. 지금 이소리입니다. 정말 그런지 검찰이 빠른 시일 내에 혐의를 밝혀낼 것이고 밝혀내야 한다고 보입니다. 이제 뭐 수습해보자고 의원총회를 열었는데 오히려 민주당이 더 발칵 뒤집어진 겁니다. 민주당의 비명기 의원들 이렇게 지금 언론에 나와서 얘기하고 이것도 중요하고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제는 집단 행동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이재명이 지금 이재명을 궁지로 몰 수가 있습니다. 국회에서 이재명이 2차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키게 되면 이재명은 구속입니다.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면 이재명이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명기 의원들이 지금 이렇게 말로만 반발할 게 아니고 이재명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정말 지금 김남국에 대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면 김남국 때문에 지금 모두 다 망한다는 소리입니다. 김남국이 지금 민주당을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당을 떠난다고 했는데 자기 부담을 모두 당에 다 떠넘긴 겁니다. 비명기 의원들은 지금 집단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이재명에게 확실하게 이재명의 김남국 문제를 정리하라. 그 방법은 국회에서 제명시키는 것입니다. 그걸 하지 못하면 2차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 국회에서 절대로 부결시킬 수 없다. 위험하다. 경고하는 겁니다. 이재명은 그 부분, 자신의 사법 리스크 부분에 있어서는 구속되는 위기 앞에서는 이재명은 양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러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반명계, 비명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다라는 걸 짚고요. 이런 논란 와중에 이재명과 국민의힘의 김기현 대표가 정면으로 충돌을 했습니다. 김기현이 먼저 김남국 의원을 의원직에서 사퇴시켜야 한다. 이렇게 하지 못하는 이재명은 본인이 권력형 부정부패 혐의로 검찰과 재판장을 오가는 신세라 김남국에 대한 사퇴 여부에 대해서 회피하거나 주저하는 것 아니냐. 혹시 이재명도 김남국의 코치에 따라서 코인 투자를 하며 투기를 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지 궁금하다. 이렇게 이재명을 슬쩍 공격을 했습니다. 슬쩍 걸었습니다. 그러자 이재명이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하자. 민주당은 전수조사를 주장하는데 왜 국민의힘은 여기에 호응하지 않느냐. 김기현이 가상화폐 투자를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발건 맞받았습니다. 이재명과 이재명이 가상화폐를 투자를 했는지 투기를 했는지는 전수조사를 해보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과 김남국의 관계입니다. 지금 이재명이 김남국을 비유하고 김남국이 가상화폐에 몰빵을 한 여기에는 지난 대선 기간 중에 이재명이 소위 게임업체의 가상화폐 이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이 굉장히 특혜를 주는 공략을 냈습니다. 그 당시에 이걸 담당한 실무자가 김남국이었다. 온라인 소통을 담당한 것이 김남국이었다. 그래서 이 김남국과 이재명의 관계, 지금 이재명이 김남국을 비유하고 있는 것, 이걸 지금 김기현이 슬쩍 짚은 겁니다. 이제 물타기가 될 우려가 있으니까 김남국에 대해서 확실한 검찰 수사가 착수가 되고 검찰이 영장을 발부받아서 김남국의 자금 흐름을 모두 보게 되면 그 이후에는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전수조사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터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 국회의원들의 가상화폐 보유 부분을 따져볼 수밖에 없고 지금 민주당도 어제 가상화폐도 재산 등록에 포함시키자라고 하는 법안을 이달 안으로 통과시키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이 뭐 다수당이니까 통과시킨다면 이제 가상화폐는 전수조사를 하든 하지 않든 모두 곧 드러나게 됩니다. 모두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때까지는 시간이 걸리니까 이제 지난번에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졌을 때처럼 권익위를 통해서 국회의원 전원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금방 결과가 나옵니다. 이 조사 이야기가 나오면 과연 국민의힘에 가상화폐 투기가 많은지 이재명의 민주당에 가상화폐 투기가 많은지 이건 김남국의 투기 부분 코인 게이트와는 별도로 또 논란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김남국과 이재명의 관계 이재명이 김남국을 비유하고 있다. 이 문제로 인해서 의원총회를 연 다음 날인 오늘 오히려 더 민주당이 더 분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